아우 진짜 웅장하다 들어가보면 일치형은 아니야 일치형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기아 대신 이렇게 되어 있고 콘솔 박스 그리고 이렇게 넓다 뒤져서 꺼봐야지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차박할 수도 있겠다 전구가 높이가 엄청 높은 것 같아 에어컨 어 거의 평탄화가 되어 있네 차박하기엔 딱이네 엄청 넓다 아 아 아 아 아 아